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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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엑스로 치자면 엑스 엑스 백퍼 엑스 세모도 아니고 확실히 엑스 세모는 뭐여 세모는 아 아저씨 전요 얘랑 무인도에 둘이 있대도요 아주 얘를 원래 거기 거주하던 그 원숭이나 원주민처럼 존중하면서요 진짜 눈 한참 깜짝 안 한 자신 있다니까요 우리 얘라가 뭐 어때서? 네? 쭉에서 뒤에서 나와서 내가 여기 앞에 서는거야 아니 근데 이거 아까부터 왜 자꾸 내 얼굴만 나오냐 그건 내가 찍어드린다니까 니가 내 딸을 왜 찍어? 아 왜 괜히 와서 사람 이런 꼴을 다 보고 가냐고 하 아 아니 세상에 아빠한테 못 보일 꼴이 뭐가 있어 아빠 다 괜찮아 나 아빠 보면 괜히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가라고 아휴 다 컸다고 잘난 척은 독판하더니만 아직도 멀었네 니가 북한서 마이크를 잡아도 아빠가 아빠가 38선 넘어서 갈라니까 아빠 갈게 아빠 갈게 그래 아빠가 네 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